오리지널 K-래디오 최파타 톡쇼 이번엔 작품을 보고 있으면 흩날리는 머리카락도 연기하는 것 같아요 살벌한 연기력으로 나올 때마다 인생 캐릭터를 갱신하는 배우죠 악역이지만 설레게 만들고 빌런이지만 사랑하게 만드는 배우 김지훈씨 최파타로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훈입니다 김지훈씨 맞죠? 네 맞습니다 무슨 만화에서 튀어나온 사람 같아? 아닙니다 아니 지금 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세수하고 로션만 바르고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진짜 세수하고 로션만 바르고 근데 어떻게 만화 같지? 감사합니다 아니 평소에 이러고 슈퍼에서 장보고 이러면 사람들이 몰라도 쳐다보겠네요 그쵸? 네 김지훈씨예요 그쵸? 네 그 후로 7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얼굴 얘기하는 건 좀 싫으신가요? 아니요 기분 좋죠 네 그럼 할게요 얼굴이 예전에도 머리를 기르시기 전에도 너무 작은 걸로 유명한 배우였는데 얼굴이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작으신 거였죠? 그쵸? 그쵸 학교 다닐 때는 뭐 중고등학교 때는 놀렸겠어 얼굴이 작아서 놀림을 좀 받았었어요 그쵸 그쵸 막 쥐 쥐 애기 같다 막 이렇게 약간 그게 약간 옛날에는 저렇게 잘생긴 쥐새끼가 어딨어 한 2, 30년 전이니까 이게 약간 얼굴이 작은 게 칭찬이 아니었던 시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어요? 아니요 속상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비슷한데 사람들이 이제 진짜 거의 처음 만나는 사람이 10명이면 9명이 다 처음 하는 얘기 얼굴이 너무 작으세요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그냥 인사같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고 컴플렉스도 아니고 자랑거리도 아니고 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막 내 얼굴이 그렇게 작은 걸 그렇게 느낄 일이 별로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족분들이 다 작으신가 봐요 약간 좀 그러니까 네 그런 편이에요 다 작은 가족들은 뭐 설날 때 모이고 뭐 이래도 크리스마스 때 모여도 뭐 다 작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족이나 친척들이 별로 이렇게 머리가 크지 않은 편이어서 그냥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렇구나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좀 머리 큰 친구들을 얼큰이라고 놀리게 간혹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냥 있었을 뿐이지 머리 크기가 얼굴 크기가 뭐 어떻고 저렇고에 대한 저는 별로 생각이 없이 그렇구나 지금도 그냥 그렇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이렇게 운동하셔서 벌컵하고 또 비율이 좋고 이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위에 큰 가죽 점퍼를 입으셨잖아요 오늘 좀 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만화 같아 이게 오늘 이 가죽 점퍼가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좀 오버사이즈 많이 입다 보니까 어울리다 어울리다 예쁜 옷을 하나 샀는데 이 옷 때문에 더 좀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작아지니까 그거 좋은데? 네 이게 혹시 이게 고인누라데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깨가 좀 많이 넓은 옷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띠도 너무 잘 어울리고 4555님이 우리 지훈씨가 7년 전에 뵀을 때는 반듯한 청년의 이미지였는데 와 지금은 카리스마가 그냥 카메라를 뚫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훈씨가 뭐 왔다 장보리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반듯한 청년의 이미지였잖아요 뭐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할 때는 그때는 머리를 이렇게 그냥 회사와 회사 다닐 수 있는 그렇죠 그치 그치 그리고 그때도 참 착했고 순했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어 이미지를 한번 머리를 길러봐야 되겠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렇게 머리를 길러서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의도는 사실 없었고 연기자로서 이제 예전에 이제 저한테 고착된 그런 이미지들을 벗어버리고 싶다 새로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갈증은 늘 있었는데 이제 연기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지 우리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김지훈 하면 너무 또 김지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제 필모를 한번 다시 거꾸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2014년 15년 이때가 왔다장볼이라는 드라마를 끝나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 그 고착된 이미지를 벗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시도가 잘 실패했고 계속 실패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좌절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게 또 아물고 이제 또 이렇게 극복해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이제 사람이 이제 내면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제 얼굴에서 나는 느낌도 좀 예전보다는 뭐 나이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좀 달라진 느낌들도 있고 또 이제 역할이나 어떤 작품들도 진짜 뭔가 이렇게 굶어 죽을 것 같지만 참으면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기다려 전에 하던 것 같은 거는 좀 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사실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거의 한 2014년 15년부터니까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저는 계속 그 시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어떤 이런 외면적인 모습도 좀 사람들이 볼 때 좀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 기르신 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는데 많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뻤는데 왜 머리를 한 번도 안 길렀을까? 제가 길렀었어요 20대 때 머리를 완전 장발은 아니지만 지금 정도보다 좀 더 길게 길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길러보고 아 나는 장발이 긴머리가 안 어울리는구나 왜? 몰라 그냥 그때는 뭔가 잘 안 어울렸어요 고생을 들어서 그런지 얼굴이 좀 그러니까 얼굴이 좀 뻥했나 보다 얼굴이 그냥 천진난만해서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길렀 생각도 그 뒤로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품을 기다리는 시간이 2년 3년 이렇게 길어지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배우는 사실 작품을 안 하면 백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입 이론도 없고 수입도 없고 미용실 갈 일도 없고 스케줄이 있어야지 사실 샵을 가니까 그 사이 머리가 길러졌구나 네 방치시키던 시간 속에 머리가 어느 정도 길었던 거죠 지금 정도 길이로 좀 이렇게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 이제 자를까 말까 이러는데 사람들이 어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길러봐 그래서 뭐 어차피 하는 일도 없으니까 한번 길러볼까 아 그래서 묶었잖아 그러니까 묶기 전까지 이제 길르다가 그때 이제 악의 꽃이라는 드라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마침 악의 꽃이라는 드라마에서 사실 그 시놉시스에 정말 딱 두 줄 있거든요 뭐라고 뭐 7년 전에 식물인간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뭐 과거가 뭐 아직 베일에 감춰있다 이 정도인데 그냥 감독님한테 아 이거 뭐 사이코패스 살인자다 뭐 이 정도 얘기만 듣고 한 7, 8부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본에서 내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냥 옛날에 사이코패스였대 근데 지금은 7년 동안 자고 있대 이것만 가지고 그냥 근데 그때는 저한테 그런 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걸 선택을 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머리가 이 정도 지금 정도 딱 길은 상황에서 캐스팅을 딱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촬영이 시작하고 캐스팅되고 한 두 달으로 촬영이 시작하는데 저는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네 달째까지 제 거 촬영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 배우들 이준기 씨나 장희진 씨나 서현우 씨나 단톡방을 파서 계속 카톡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맨날 촬영하는데 전 잘 다녀와 얘들아 화이팅 막 이러면서 머리가 3년 동안 없어서 머리는 계속 기르고 있어요 머리가 이제 거의 묶일 만큼 질러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감독님한테 식물인간이니까 그치 그치 한번 머리가 이렇게 방치돼서 길은 느낌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자 했는데 머리가 이제 점점 더 길었던 거죠 기다리는 동안 그래서 이제 미리 될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이게 진짜 뭔가 뭐 하늘이 도와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어느 순간 이미지가 딱 그 헤어 변신을 하면서 10년 동안 계속 추라이를 하셨고 좌절도 하셨고 다시 일어섰고 그랬군요 5983님이 네 지훈 배우님 새해부터 열일하시네요 이제 곧 죽습니다 다음 편만 기다리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그래요 이제 곧 죽습니다 정말 지훈씨가 2024년 첫 시작이 너무 좋아요 네 작년 12월에 공개된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원 반응이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 파트원 마지막에 지훈씨가 딱 등장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다 죽이고 파트원이 마무리되죠 자 스포가 되지 않는 한에서 여기까지 이제 방송이 됐으니까 지금 파트원이 4회까지 나온 거예요? 파트원이 몇 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8회 중에서 파트원이 4회가 분류가 됐고 나머지 반이 내일 모레 그게 이제 1월 5일날 엄청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다려져요 진짜 저는 솔직히 이 드라마 대본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12명을 환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본을 보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캐스팅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만 나오니까 그래서 안 읽히는 거예요 대본이 그래서 원작을 봤는데 웹툰을 그래서 그러니까 웹툰 원작 먼저 보니까 장난 아니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흥미진이 나고 메시지도 너무 좋고 근데 그리고 대본을 다시 봤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원작이 약간 어린이대공원에 있는 롤러코스터였다면 거의 기옥의 롤러코스터가 대본으로 각색이 되면서 그리고 아니 그래서 사람들 반응이 엄청난데 이런 반응은 사실 기대했었어요? 예상했었어요? 아니면 솔직히 예상은 못했지만 저는 진짜 기대는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제가 대본을 보고 사실 제 역할을 떠나서 와 이런 작품은 무조건 배우로서 참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게 됐죠 감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이야기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가 이제 뭐 그 어이가 아니라 이제 아이이에요 사람 이름이라면서요 자 1월 5일에 많은 분들이 기다린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2가 나오는데 남은 사회가 전편 공개되는 거죠? 그럼요 한 번에 다 이런 거 좋아 좋아 끝까지 드라마 내용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지훈씨 얘기한 듯이 너무 흥미롭고 정말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서인국씨가 이제 이재에요 그쵸? 네네네 근데 이재가 죽어서 다른 사람 몸으로 12번 환생을 하는 드라마라는데 맞습니다 이야 이 주제가 벌써 근데 김지훈씨가 맡은 박태훈은 원래 원작에는 없는 인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궁금해하고 뭐하는 인간인가 그치 김지훈이 맡았다면 보통 역할은 아닐 텐데 저 모습으로 지훈씨가 맡은 그 역할을 살짝 박태후라는 인물에 살짝 얘기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스포가 되면 말고요? 일단은 나쁜 놈이라는 거는 이제 파트 1에서 어쨌든 나오는구나 그 마지막에 딱 등장해 근데 이 인물이 뭐하는 인물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떤 긴장감과 스릴과 이런 걸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1편이 어린이대공원의 롤러코스터인데 2부는 거의 지옥의 아니요 아니요 웹툰 원작이 원작이 이 드라마는 그렇군요 지옥의 롤러코스터 지옥의 롤러코스터 우와 자 3442님이 전작 악의 꽃에서는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맡았었고 그리고 발레리나 발레리나에선 김지훈씨가 여자들이 싫어할 그런 악역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박태훈은 더 쎈가요? 더 쎄겠죠? 네 더 쎄죠 몇 배 쎄요? 일단 발레리나에서는 쎄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여자들이 싫어할 만한 그런 악역이었고 발레리나랑은 비교가 안 되게 쎄고 악의 꽃에서의 백희성 역할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이런 역할이 진짜 지은씨도 얘기했지만 배우로서는 너무나 욕심이 나는 그렇죠? 지은씨는 해볼 만한 사실 저는 지금 이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보람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10년 전에 저였다면 이런 역할을 저라는 배우에게 어울린다고 생각지도 않았죠 생각을 못하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점에 김지훈씨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얘기해보면 그렇겠지만 되게 순둥순둥 저만 명랑한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어리기도 했었고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철없고 천진난만했던 모습이 많이 있었고 좋아요 그럼 2부에서 우리 김지훈씨 이제 죽습니다 자 파트 2 얘기 계속 나눠볼 거예요 자 김지훈씨에게 궁금한 질문 혹은 나 어디서 봤는데 목격담 미담 있으면 또 자랑해 주셔도 좋아요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란 무료예요 자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짜릿한 라디오가 온다 팬시한 목소리 설레는 기분 때문에 오늘도 계속 듣는다 저 가정의 팝업 파워타임 나는 저 하늘에 파워타임 멈출 수 없는 내 기분 파워타임 이 시대에 제일 섹시한 마디온 파워타임 최하정의 파워타임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 박태우 역의 배우 김지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가분들도 그렇고 이제 곧 죽습니다가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 파트 2가 이제 내일모레 제가 CM 나가는 동안 살짝 스포를 해드렸는데 아주 난리입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다가 아니 알려주세요 이러다가 아니 아니 누님은 이거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보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고 싶어 티땡 그런데 진짜 저는 너무 기대되는 게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라도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여서 사실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 싱가폴, 대만, 태국, 브라질 해외에서도 아주 반응이 뜨겁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K-드라마를 좋아하는 나라들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좋아하는 배우들 멋진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봤다가 좀 아마 야 재밌어 재밌어 이렇게 좀 입소문을 내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파트 1까지 반응이 굉장히 좋은데 사실 파트 2까지 보면 다 보면 그치야 정신을 거의 잃을 정도거든요 진짜 우리 지훈 씨는 이제 파트 2에서 더 활약을 제가 이제 파트 2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받고 그렇군요 박은서 씨가 이제 곧 죽습니다 보면서 그냥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는 드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조급 요인도 그 얘기했지만 정말 이게 4부까지도 그렇게 느끼셨으면 아마 8부까지 보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그래 너무 잘하게 돼요 걷고 다닐 수 그 정도로 정말 우리가 유한한 생을 사는 거잖아요 무한하게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짜 언제 죽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 잘하면서 맞아요 모집말 하지 말고 맞아요 5955님이 이제 곧 죽습니다 캐스팅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김지훈 서인국 박소담 오정세 이도현 김재욱 성훈 최시원 씨 등등 연기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머 좋은 사람들만 나오네 사람들 댓글 보면 와 이 배우들을 어떻게 다 끌어모은 거야 이렇게 근데 저희도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뭐하지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연기자들도 대본이 너무 좋고 그렇죠 거기 돈도 많이 주고 이게 대본이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사실 정말 다 한 회씩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대본이니까 저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쟁쟁하신 분들이 많이 모이게 된 거죠 거기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반응이 좋고 이러면 정말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간은 고생했던 거 하나 생각 안 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작품이 그렇지 다른 작품도 힘들지만 이 작품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너무 힘들었던 어떤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 캐릭터를 만드는 일이 사실 이것도 악역이고 그래서 좀 새로운 악역을 만들고 싶은 마음도 컸고 제가 어쨌든 악역을 이제 여러 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캐릭터는 원작에서 포함이 되지 않은 걸 이제 약간 이렇게 후 나중에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인물과의 관계를 만들다 보니까 이 인물 박태우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서사를 대본상에 풀어줄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단서가 많이 주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캐릭터를 더 입체적이고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서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들이 너무 없어서 그거를 막 제가 어떻게든 대본에 이제 이만큼 남아있는 잔재를 가지고 확장시켜서 그 인물의 서사를 제 나름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이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더욱더 기대가 되고 박미소 씨가 파트 1 4화의 마지막 장면 보고 엄청 욕했어요 아니 너무 열받고 진짜 슬펐는데 같이 출연한 배우분들 반응은 어땠나요 아 어때요 뭐 같이 얘기도 막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모든 배우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촬영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재욱 씨하고 서인국 씨 박소남 씨 이 정도랑만 조금 촬영을 하면서 친분이 생겼는데 뭐 이 친구들은 다들 너무 좋게 얘기해줘서 사실 저도 아직 파트 2를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제 역할을 제가 이제 열심히 하게 됐는데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을 못해서 그렇구나 뭐라 말씀해 기대가 너무 돼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다 그 치리 칠하나님이 악역 말고 해보고 싶은 다른 역할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로맨틱 코미디나 형사 역할도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우리 지훈 씨가 로맨틱 코미디 하면 너무 잘하지 저는 진짜 지금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잘하지 농 익어서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약간 나이 많은 연출자분들 기대해 주세요 지금 농 익을 대로 익어서 손대면 그냥 톡 터진답니다 로맨틱 코미디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래 이렇게 악역하는 악역하는 지훈 씨와 또 반대로 로맨틱 코미디나 형사 역할도 형사 역할도 좀 어리버리해야 돼 어리버리요? 그런 거 너무 재미있게 귀엽게 잘할 것 같아요 형사 역할도 좋은데 사실 이게 나이가 어쨌든 형사는 더 많이 훨씬 먹어도 할 수 있는데 로맨틱 코미디는 딱 지금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그런 멜로디가 그런 로맨틱 코미디가 좋아요? 아니면 정말 절절한 멜로가 날까요? 절절한 멜로 절절한 멜로? 네 로맨틱 코미디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물론 로맨틱 코미디도 좋지만 요즘 좀 그런 옛날에 봤던 옛날 막 절절한 멜로는 안 돼 지훈 씨 왜냐하면 지훈 씨랑 여주인공이랑 이렇게 투샷을 잡을 때 얼굴 차이가 나서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투샷 잡고 서로 얼굴 잡고 입맞추만 그럴 텐데 얼굴 차이가 너무 난지 여배우들이 들어보다 훨씬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그래야 멜로미도 절절한 것도 하고 싶으시대네요 자 강희주 씨가 이런 말하긴 뭐하지만 데뷔 때는 몸이 고든 거 꽁치였다면 지금은 조스 상어처럼 진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특히 어깨가 장난 아닌데 평소 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무슨 팁이 나온 거 보니까 농구 헬스 필라테스 킥복싱 맨몸 운동 뭐 안 하는 게 진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하는 게 많아요 좀 건강한 취미를 갖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제 요즘은 거의 맨몸 운동에 거의 몰빵 아 맨몸 운동이라는 거 어떤 거야 자기 몸을 이용하는 거 그렇죠 거의 이제 철봉과 땅바닥 이거 두 개만으로 이제 거의 모든 운동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냥 공원에서 하잖아요 가끔 네 눈이 집 앞에 가끔 이제 날씨 좋을 때 그래서 난 지훈이를 볼 수 있나 지훈이 보면 좀 알려달라고 해야지만 날씨 좋을 때 그거는 봄 여름 서울숲 안에도 철봉이 있어가지고 가끔 제가 가서 거기서 그렇군요 원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약간 야행성이어서 스케줄이 없을 때는 점심 지나고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해요 운동을 아니요 맨몸 운동은 이게 몸에 데미지가 좀 크게 와요 강도가 높은 운동이어서 휴식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강도 높게 하다 보니까 한 번 하면 그 다음 날은 이틀 연속은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맨날 하는데 저는 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회복할 시간을 안 주면 병나겠더라고요 누나 앞에서 죄송합니다 나진아 씨가 예전에 나혼산에서 지훈 씨가 만든 토스트 피자빵 레시피 완전 대박났었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레시피 따라 만들어줬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해달라고 조르더라고요 요즘 새로 개발한 레시피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요리 솜씨가 엄청 좋아요 제가 사실 첫 저의 필모가 요리조리 팡팡이라는 프로에서 어린이들에게 요리를 해주는 그거를 꽤 길게 했었고 또 요리 프로그램을 다른 걸 한 적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요리는 사실 안 해봐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막상 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잖아요 성취감도 있고 그러면 요리조리 팡팡 MC 봤을 때 톤으로 한번 한번 해보자 나 예전에 지훈이가 그리워서 그래 왜냐면 예전에 우리 김지훈 씨를 생각할 때 너무 늙고 병불었는데 지금의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고 너무 대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자극받고 좀 그렇거든요 지훈씨가 옛날 요리조리 팡팡 MC톤으로 와 여기서 사진을 찾아주셨네 이렇게 순한 이렇게 순둥이가 자 한번 22년 전이네 뭐 어떻게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자 오늘은 피자 토스트빵을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자 킬러 아 이게 진짜 기약이 잔나 그때 인형이랑 같이 인형이랑 했어 얘가 앵두였어요 네 좋아 앵두야 오빠가 오늘은 피자 토스트를 만들어 볼까 자 피자 토스트 재료는 식빵 피자 치즈 그리고 이게 뭐 이거 썰 때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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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네요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요리해야죠 갑자기 현타가 식이 오네요 요즘 새로 개발한 레시피 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훈씨가 막 몸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돌입할 때는 뭐만 주로 먹어요 저는 사실 먹는 걸 가리는 편은 아니고 좀 먹는 걸 먹고 싶은 걸 참는 걸 싫어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간헐적 단식 하면서 이제 공복 시간만 철저하게 유지해주면 얼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운동을 겸비하면 체지방이 잘 빠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약간 체지방을 커팅하는 좀 노하우가 생겨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제가 먹고 싶은 걸 웬만큼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로 뭘 먹고 싶어요 뭘 좋아해요 아 저는 좀 달달구려한 걸 좋아해서 아 정말 그래서 밥 먹으면 약간 밥 먹고 나서 후식으로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달달한 커피고 간장 먹어야 되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단 거 물론 나쁘지만 저렇게 드시고 운동하고 이러면 체지방 저렇게 유지하는군요 전송희 씨가 노래방도 자주 가시고 보컬 레슨도 받으실 만큼 노래에 진심이던데 지금도 보컬 레슨 받으세요? 네 지금 최근에 또 저에게 자 큐 한 소잔만 네 아 지금 제가 아니 그래도 너무 아침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레슨을 받았는지 자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로 약속하는데 다음번 나왔을 때 제가 제대로 불러줘요 왜냐면 이게 제가 그 보컬 레슨 하는 게 유튜브에 좀 이제 떴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잘하는 장면만 편집이 돼서 나와서 마치 제가 득음을 한 것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약간 그 맛을 본 거거든요 아직 제 몸에 탑재가 안 돼서 계속 오락가락해요 맛을 봤다면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몇 개월이던 후에 아니면 이제 다음에 제가 다른 홍보하러 나왔을 때나 무슨 홍보하러 나와 제가 노래하러 나올게요 노래하러 나와야지 진짜 제가 완성됐다고 생각되면 제가 노래하러 나오겠습니다 언제 완성돼요? 제가 볼 때는 올해 2024년 안에는 그래도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 레슨만 받으면 안 돼 가끔 발표회를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레슨 받은 지가 3, 4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몸에 익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노래에 소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소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레슨으로 이렇게 된다면 정말 또 많은 분들에게 또 한 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도 같이 함께하고 하는 이유가 좀 사람들 저 같은 남자분들이 사실 더 많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두 열심히 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좀 마음이 3911님이 지훈씨가 박효신씨한테 노래 잘하냐고 물어보시던데 최근엔 어떤 피드백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효신씨한테 노래 잘해?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 노래가 잘하냐고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대답을 좀 피하는 편이고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한지가 인국씨는 뭐래요? 인국씨는 저에게 되게 적극적으로 형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제 노래하는 걸 이제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근데 저의 열정을 그 친구도 열정이 대단하네 그래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아직 못 갔고 올해 뭐 또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워낙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지금 현재로서 맨몸 운동하고 노래로만도 되게 벅차거든요 왜냐하면 맨몸 운동도 제가 목표로 한 동작들이 있어서 근데 노래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지훈씨는 헤어케어에도 엄청난 공을 들이실 것 같아요 저 머릿결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고 트리트먼트니 뭐 스팀팩이니 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머리 감을 때마다 트리트먼트 무조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파트에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를 즐기는 편인데 이제 한 번씩 좀 여유 있을 때 그 비닐캡 있잖아요 트리트먼트 바르고 그 비닐캡 쓰고 아니 그러면 다른 남자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 이제는 그러려니? 입주민들이니까 그러려니? 이제 뭐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남자분들도 이제 그 헤어 비닐캡 쓰고 사우나 들어가구나 이제는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머릿결이 굉장히 물미역처럼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나는 그냥 타월만 쓰고 가는데 아 그것도 좋겠네 더 집중적으로 그렇죠? 네 김효정 님이 계속 제가 읽어야 되나요? 제가 할까요? 지윤 배우님 완전 모범생이셨던데요 수능 성적 400점 만점에 350점 후반대 아이큐도 150이 넘고 제가 읽기 좀 그런 학창시절엔 임원도 했다면서요 잘생겼는데 공부까지 잘해서 학교 다닐 때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와 우리 지윤씨가 완전 모범생이시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해내네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전 그런 것 같아요 그때그때 자기의 할 일에 그냥 되게 충실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학생의 본부는 공부고 어쨌든 무조건 대학교를 가는 게 제1의 목표니까 그냥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우리 지윤씨가 올해 목표가 어제보다 나은 나? 뭐 이런 거 저는 이게 좀 큰 목표를 거창하게 세우는 편은 아니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가면서 그냥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내가 되자 이런 생각으로 이게 사실 참 어려우면서도 해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연기자로서 아니면 인간적으로서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 사실 사람 여태까지 살면서 어렸을 때 실수도 하고 흑역사도 남기고 후회할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어릴 때 했던 일들 중에 특히 이제 방송에서 예능에서 이제 재밌자고 했던 얘기들이 저의 이미지를 깎아먹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아 이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서 이제 스스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겪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예전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부정하진 않고 그걸 인내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는 게 정말 계속 성장하는 배우 김지훈 씨네요 잠깐만요 광고 듣고요 아 벌써요? 와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네 드라마 이제 곧 죽습니다의 주인공 배우 김지훈 씨와 함께했는데 그러니까 1월 5일 내일 모레 금요일 네 파트2가 나오는군요 네 낮 12시에 바로 공개됩니다 아 낮 12시에 네 개 다 그냥 네 이게 그런 분들도 많아요 파트1 보고 싶은데 파트2 나올 때까지 참았다 다 한 번에 보겠다 아 그래 그래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파트1 정주행 하시고 네 파트2 보면 딱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뭐 우리 계속 뭐 광고 나가는 동안 지훈 씨가 엄청 재밌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아니면 바로 찾아간다고 근데 정말 기대가 됐고요 오늘 우리 김지훈 씨 너무 반가웠고 정말 7년 만에 만났는데도 같은 동네 사람이라든지 편안하네요 그냥 일주일 전에 만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숲에서 만나면 달달한 디저트 한 번 해요 아 좋습니다 제가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동네에서 그러니까 티타임 한 번 같이시죠 자 우리 최파트 청취자분들에게 김윤 씨 한 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모레 1월 5일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2가 공개됩니다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정말 기대한 만큼 정말 재밌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훈 씨 뭐 이걸로 또 한 번 라이징하네요 뭐 싱가폴 대만 태국 브라질 뭐 난리가 나는데 사실 이게 뭐 제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는 아직 사실 별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너무 다 멋있는 정말 여련을 해줘서 가지고 저도 거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아요 자 기대되고요 우리 김지훈 씨 추천곡입니다 이제 곧 죽습니다 OST 서인국 씨의 기적은 없어도 들으시고 우리 김지훈 씨와 인사할게요 저는 잠시 후 PC기들과 PC타임을 함께할게요 지은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노래하러 나온다고 했잖아 네 진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만약에 대박이 나면 그때 또 하면서 노래하러 공약 지금 이 OST 부른 서인국 씨 제가 대꾸 같이 나와서 노래를 해냈습니다 노래를 우리 아주 심사 네 지은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